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더덕밭에 더덕순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더덕순 장아찌를 담거나 더덕순으로 샐러드를 해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더덕을 심은지 올해가 3년차 되는 해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구요. 저희가 귀농한지 1년 됐구요. 1년 됐고 미리 3년 전에 장만을 해서 심어놨습니다. 여기는 고추구요. 저 밑에는 감자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추가 150대가 싱거져 있구요. 저쪽 멀리는 도라지밭, 그 다음에 참깨밭, 저 끝에서 일하시는 분은 저희 남편 되십니다.